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과외의 어떤 작업을 그렇게 준비하는 일은 주중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업무를 했고 그 다음 젊은 날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한 게 좋아서 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는 것이 팍팍하니까 그래서 항상 주말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또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앞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였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자식 세대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잘 안 듣겠지만 아무튼 간에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쪼개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이제 직업을 떠나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말 경쟁력, 효줌이란 경쟁력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소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자기 개발사 작가로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쓴 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책이 아마 2010년대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주말이고 하니까 좀 환담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이 방송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내보내게 되면 선거부정에 관한 콘텐츠에 대한 탄압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에서 천, 이천 정도 보는 정도니까 굉장히 그런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방송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개인 미디어다든지 이런 데 대한 통제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소위 선거부정문제, 부정선거문제라는 것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고 웬만큼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부정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연배구 위치죠.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 가지고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소위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정보유통채널을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밝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음을 전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귀한 시간을 투자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소음보다는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선거 관련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상업성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작자들이 이런 선거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오히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가지고 변한 게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관련된 콘텐츠를 냈을 때에 비해가지고 20% 정도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암달은 상당히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할 것이고 또 정권을 잡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실책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선거제도를 갖고는 다음 총선은 필패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2년 정도는 그냥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선거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거물이 축적되고 뭔가 고칠 수 있는 여적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아주 거의 기적적으로 잡은 상태에서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들 자기 문제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문제하고 손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진영계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과 이런 부분에 연결돼가지고 이것을 은폐하고 덮는데 이게 은폐하고 덮는 수준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선거 부정이 그냥 고착화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베랑 끝까지 가봤잖아요. 베랑 끝까지 가보고서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선거 부정을 못하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을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를 발굴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고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저의 판단이 100% 오를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고 또 그런 의중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도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쳐서 공정과 상식의 적임자라고 해서 밀어줬는데 공정과 상식은 그냥 저기나 제쳐두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에 그렇게 매달리는 걸 보니까 누가 지지를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없으면 그러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의 어려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7월 15일 날 어제 실시됐던 2020년도 4.15 총선의 남양주월의 재검표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7월 14일 날 실시됐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선거의 재검표 이것은 어제 다루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안산시장선거를 통해 가지고 안산시장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주말 아침이고 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